정부 대책과 관련해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실직을 최대한 막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돈을 주는 돈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요건 완화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과 직원 근무 시간 20% 이상 감축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고려한 수급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규모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청년층 그리고 특수고용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각종 채용 일정이 미뤄진 탓에 취직하기 어려워진 20대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긴급 일자리 대책에 마련해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7만 6천 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학습지 교사와 자영업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이뤄질 방침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간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원 대상이 적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대책들 외에 또 어떤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현재 항공, 정유, 자동차 등 기간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기업의 회사체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선행한 방안인데요. 즉, 고용 유지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아 산업은행, 국책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이들 기업의 회사체를 보증하고 이를 매입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르면 오는 22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기업 경영진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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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